전 세계에서 전법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해외 사찰들을 소개하는 세계 1화 첫 번째 시간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고성선언입니다. 오랜 기간 해외 포교에 노력하고 있는 고성선언장 진월스님은 해외 한국 사찰들 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해발 1000m 산 정상에 위치한 작은 사찰 고성선언. 선언장 진월스님은 지난 2016년 동국대 교수에서 은퇴 후 남한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자는 생각에 미국으로 건너와 선언을 창건했습니다. 용정스님의 법호에서 성자를 하나 따고 제 은법사이신 고함 전 종정스님의 법호에서 하나를 따서 고성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불법의 법맥이 인도, 중국, 한국을 거쳐서 미국에 전화되겠다. 진월스님은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종교 활동을 지향하고 수행자 본연의 정신과 생활을 지키려 노력합니다. 대신 인터넷과 SNS를 통해 적극적인 소통과 포교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처하면서 온라인 소통의 비중이 더욱 커졌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으면서 전혀 혼자 살면서도 전 세계와 우리의 소통과 호흡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이 코비드 상황에서 앞으로 더 비대면 포교나 선교랄까 정교 활동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진월스님은 현재 해외 한국 사찰의 스님들은 혼자 주석하는 경우가 많아 살림과 수행을 병행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구심점이 없어 각지에 고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종단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해 한 대 묶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면 예를 들어 미국의 스님들을 다 한국에 어려우면 지역별로라도 이렇게 모여서 서로 탁마도 하고 각 지역의 사찰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라든지 수행이라든지 전법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걸 공유하고 정보와 여러 가지 지식을 공유하고 서로 서로 이렇게 침을 합쳐서 스님은 종단이 해외 교구의 활성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외 소재 사찰들과 소통하며 지원해주고 해외 사찰들도 호응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최진호입니다.